자 현재 6언더파 결합중인 공동 2위의 양호정 선수 양호정 선수 여기서 들어가면 공동 선두입니다 자 마지막 콜에서 버디 하나 더 추가할까요? 네 좋아요 양호정 아 오늘 보기 없는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네요 버디만 7개를 잡아내면서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좋아요 선수는 짧은 거리에 칩샷인데요 네 아무래도 공이 좀 묻혀있다 보니까 런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묻혀있는 어프로치에서는 좀 더 쓰러지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야지 공이 많이 도망가지 않습니다